자 갑니다. 관동별고 개괄 끝났고 이제부터 본문 설명 들어갈게요. 본문에서는 이제 서사부터 들어가겠죠. 자 서사 먼저 요약정리 하겠습니다. 자 득님에 있다가 득님이야 득님 이게 득이 뭐야 이게 죽 대나무 죽자야 그럼 대나무는 대나무로 봐야 돼? 자연이라고 봐야 돼? 대나무는 자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대나무로 보면 안 돼? 대나무로도 자연으로도 보고도 뭘로 봐요 또 우리가? 대나무는 자연이면서 뭐야? 지조절개 바로 나와야지 매난국죽송 매난국죽송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지조절개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동받다로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냥 대나무는 대나무다 대나무는 자연이에요까지 갈 수 있지만 매난국죽송 지조절개 관습적 상징 중림에 있다가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임명장을 받고 양주를 지나서 옛날 말이야. 평구는 현재 양주의 옛날 말. 현재는 여주 여주 이런 데 가면 골프장이 많아요. 원주 골프장 라인이야 이게 다. 너희 아버지들 골프장 라인이야 그래서 여주는 옛날에 흑수라고 그랬고 원주 강원도의 입구야. 원주가. 원주가 강원도 입구야. 그전까지는 경기도야. 원주를 경계로 치약 섬강 그 다음에 이제 소양강은 춘천. 철원은 거의 강원도 끝. 군대에만 하면 되지. 철원. 그죠? 그리고 이제 회양. 지나면서 금강산 바로 붙는 겁니다. 됐죠? 소양강에서 본 것. 소양강 동주 회양. 여기서 본 것들이 되게 많아. 설명이 그나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뭐니 그냥 훅 지났다.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없는 거야. 달려갔다. 이런 뜻인 거지.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정도. 하다가 이때부터. 서사에서 여기부터가 조금 설명이 있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소양강에서는 본 것. 아까 뭐 했지? 선생님이 본 것. 간 곳. 소양강은 간 곳. 여정. 소양강에서 본 것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소양강은 간 거야? 본 거야? 간 거야. 거기서 본 게 이제 한강. 소양강이 흘러서 한강까지 가는 길이거든. 그치? 소양강에서 한강을 보는 거야. 한강 어디로 가? 한양으로 가? 한양에 누구 있어? 왕. 그래서 연군 지정 생각하는 거야. 이때쯤 가서 뒤돌아보면서 한강 보면서 한강 쭉 가는 거 보면서 아, 한양 임금 생각나네. 이 정도 하나. 이게 소양강이야. 왜 한강 본 줄 알겠지? 이 소양강 물로 해가지고 한강까지 가는 거고 우리가 그걸 식수 오늘 먹는 거야. 그게. 그 다음 동주, 철원 가가지고는 북관정하고 궁해왕 대걸터를 한 번 더 가. 이럴 때 동주, 철원, 북관정에서 삼각산을 또 봐. 삼각산이 뭐야? 한양. 그런데 실제 본 것은 아니고. 한강 생각난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지? 그것도 삼각산은 한양을 생각하는, 상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관정에 올라서 삼각산이 보이는 것 같구나. 실제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한양은, 서울산이. 삼각산이 보이는 것 같구나. 이때 한강은 본 거야. 소양강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이때는 삼각산은 상상하는 산이지. 한양에 있는 산이 보이는 것 같구나. 실제 본 건 아니야. 그것 또한 왕, 연군지정 똑같은 거고. 연군지정, 연군지정. 뭘 보고? 한강을 보고 연군지정. 이때는 북관정이 올라가지고 삼각산을 보이는 것 같구나. 삼각산은 한양, 청와대 뒤에 있는 그런 산은 삼각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 뒤에. 그다음 궁해왕, 궁해가 언제죠? 고려시대죠. 고려가 아니지. 고려 전이지. 후백제, 후고구려. 그때고 고려는 궁해 밑에 있었던 왕건이 한 거고. 그러니까 궁해가 고려사랍이 아닌 거지. 궁해 다음 왕건이 고려를 세웠으니까. 맞죠? 맞죠? 궁해왕 대궐토가 어떤 느낌이지 얘들아? 궁해가 왕건보다 왕건의 보스였지. 그죠? 걔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망했으니까 궁궐토는 뭐야? 궁해왕의 대궐토가 철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궁해는 사라진 왕이잖아. 그럼 그 대궐도 사라졌겠지. 나라가 망했지. 궁해가 세운 나라가 망했지. 그치? 그래서 뭐야? 인생이 무상하고 맥수지탄이라는 감정인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인생무상, 맥수지탄. 맥수지탄이 뭐야? 나라가 망했을 때 나오는 한탄을 보리맥자. 보리가 자랐구나. 이 보리가 어디서 자란 줄 아니? 궁해왕 대궐토에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보리만 무성하다. 그래서 저게 나라가 망한 한탄인 거야. 이해 됐니? 지금 청와대가 있는데 나중에 100년 뒤에는 청와대가 없고 거기에 보리만 살았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구나. 궁해왕이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한숨간 사라지는구나를 느끼는 게 동주 철원에서 느끼는 거야. 본사하는 거야? 서사하는 거야? 서사하고 있는 중이야? 서사의 개괄. 서사 개괄이야 지금. 아직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다음 회양을 갑니다. 회양지방 갔는데 이거 중국의 회양하고 동음이 의여야. 중국에도 회양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침 회양이 있네. 그런데 그 회양에 중국 회양에는 급장이라는 관리가 중국 회양을 그렇게 잘 다스렸다는 전설이 내려와. 그런데 나도 지금 회양에 있네? 그럼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잘하겠구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지. 다시. 우리나라 회양을 간 거야. 그런데 원래 중국에 회양이 있었어. 거기는 급장유라는 게 중국 사람이야. 급시가 어디 있겠냐 우리나라에? 안 웃기냐? 알겠어? 그러니까 걔가 잘했어? 그럼 나도 급장유 동일시. 나도 선정 잘할 수 있어. 여기는 선정유의 포부 애민정시 들어가는 건 회양이야. 여기까지 서사. 중림, 한양, 평규, 훅슈, 치악, 삼강은 쑥 지나갔다. 소양강, 동주, 회양에서는 조금씩 말 좀 해요. 여유가 좀 생겼나 보지 이제는. 많이 거... 이대로 달려오다가 보이나 보지 좀 이제. 소양강에서는 한강을 보고 한양 보고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한강 흘러가니까 이게. 흘러 흘러 한양 가니까. 한양에서 소양강 가는 거 아니야? 낮은 데서 위로 물 안 올라가잖아? 높은 데서 물 내려오는 거야? 동주, 북한 정강 가지고는 삼각산이 보이는 것 같구나. 삼각산 임금 하다가 다시 궁양 대걸 터보고 아이고 인생무상 맥수지탄. 풍수지탄이 뭐야?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안타까움. 풍수지탄.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부모님. 망양지탄은 뭐야? 망양지탄. 양들을 잃어버리면 양.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망양지탄이야. 안정리? 적어보세요. 풍수지탄, 맥수지탄, 망양지탄. 또 하나 무슨 탄 있지? 만시지탄이라고 들어봤니? 만시지탄. 이거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 망양지탄, 맥수지탄, 풍수지탄. 탄 시리즈입니다. 탄포. 만시지탄은 때를 놓쳤을 때 하는 한탄은 만시지탄. 지금 고등학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이거 공부 안 하고 있다.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해야지. 만시지탄을 느끼세요. 망양지탄. 양을 잃어버렸다는 건 산 정상에서 양을 잃어버리면 양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이렇게 막. 양이 막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겠지. 그것처럼 학문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어렵다. 이런 뜻인 거야. 맥수지탄은 나라망한 거. 풍수지탄은 부모님.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또 어떤 헷갈리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만시지탄, 망양지탄, 맥수지탄, 풍수지탄. 그중에 이거는 맥수지탄. 회양지방은 중국의 회양지방에서 극장유, 선정, 나도 해야지. 이런 얘기가 서사의 개괄이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이제는. 자, 강호의. 얘들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금 시작한다, 이제. 강호의 강과 호수는 자연이라는 건, 자연은 속성이죠. 속성. 맞지? 자, 근데 강호라는 건 강과 호수가 커, 자연이 커. 자연이 큰 거지. 강호는 작지. 작은 게 큰 걸 대표했지. 그게 무슨 법이라고 그래? 대유법이라고 알고 있니? 대유법은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고 했어? 강호의 병이 깊어. 병은 뭐야? 천석고왕이라고 하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진짜 아픈 거야? 아닌 거야? 아니지. 그럼 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뭐라고 한다? 연하고질, 천석고왕. 뭐라고 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병. 너희도 공부병에 걸려야 된다? 그럼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병을. 깊어. 중림의, 대나무 죽자. 이거 어디야? 전남 창평. 누워있었대. 원래는 쫓겨난 건데. 자기가 그냥 자연이 좋아서 누워있었대. 라고 변명하는 거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이 생긴 걸 천석고왕 연화고질이라고 한다. 됐죠? 자, 중림 대나무는 대나무니까는 뭐다? 지조절개다. 자, 무슨 태도가 나온다? 자연 친한적 태도가 나온다. 일명 낙향했다고 하는 거야. 관동 800리에, 강원도 지방에 방면을 관찬사를 맡기시니. 자, 항상 얘들아. 주체와 객체를 구분 잘해야 돼. 누가 맡겼어? 임금님이 맡긴 거야. 서술을 행동하는 사람이 주체고 서술의 대상은 객체야. 주체, 객체, 쨔쨔야 문제 많이 나온다. 주체, 객체, 쨔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쨔. 주체, 쨔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쨔. 자, 높임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서도 주체, 객체, 함정 파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재막매가도 나는 간다. 누가 주체냐. 나가 누이냐 뭐냐. 주체, 객체, 쨔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쨔. 자, 높임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서도 주체, 객체, 함정 파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재막매가도 나는 간다. 누가 주체냐. 나가 누이냐 뭐냐. 맞지? 그 주체, 객체, 쨔야 한 거 틀려보면 나한테 진짜 주체, 객체로 맞아 그냥. 주체, 강의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주체, 객체 헷갈리지 마라. 맡기신 건 임금님이야. 쨔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쨔. 자, 높임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서도 주체, 객체, 함정 파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재막매가도 나는 간다. 누가 주체냐. 나가 누이냐 뭐냐. 맞지? 그 주체, 객체, 쨔야 한 거 틀려보면 나한테 진짜 주체, 객체로 맞아 그냥. 주체, 강의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주체, 객체 헷갈리지 마라. 맡기신 건 임금님이야. 근데 분명히겠어. 주체, 객체, 함정은 무지만히 나와요. 그 다음. 어와, 영탄법 감탄사죠. 이거 뭐라고 그래? 영탄적 어조. 어와, 성은이야. 임금님 은혜야. 갈수록 망극하다. 기쁘구나. 임금님 은혜. 임금님 감사해요. 자, 연추문. 어디 가냐. 중립비타가 언제 올라온 겁니까? 연추문이니까 경국국에 서쪽이지. 왜 서쪽일까? 봐봐. 전라도 서쪽이잖아. 쭉 올라오니까 서쪽부터 올라오는 거야. 서쪽부터 올라오는 거야. 서쪽. 그래서 서쪽만 들어가는 거야. 여긴 대거리고. 청와대고 여기가. 서쪽 문 들이더라. 경외 남문 바라보면. 나올 때 남문 내려오는 거야. 이런 건 쩨쩨하게 안 나오게. 설마. 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이라는 게 뭐야 옥절이? 관찰사 납시오 하고 깃발 두고 가는 옥절이 앞에 있으면.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다 왜. 옆에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 왜. 관찰사 쭉 지나가면. 그런 옥절이 앞에 섰다.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생략법. 엄청나게 많은 생략했다. 뭘 생략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까지가. 별 말이 없다. 생략법했다. 왜. 너무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왜. 기뻐서. 뭐가 기쁘다. 임금님이 날 싫어했다가 다시 불러주니까 기뻐서. 그래서 생략법이다. 비약했다. 비약이 뭐야. 날 삐야. 날 삐. 날라갔다는 뜻인 거야. 맞니. 작가의 호탕한 성격. 엄청 호탕해요. 정철 원래 나오면. 수염을 정말. 드라마에도 정철 나오거든. 임진완 나오면. 불멸의 이순신. 그것도 유성용과 반대파야. 정철이. 우리 이순신은 유성용파잖아. 정철은 그 반대파야. 정철파에서 유성용파를 유성용 남기고 다 죽였어요. 다 사약보냈어. 그래서 정철이 유성용하고 반대파야. 알겠지? 그럴 때 정철 나올 때 정철. 여기 수염이 이렇게 나와. 엄청 크게 나와. 등장인물 자체가. 생리색이 호탕하다고. 수염이 이렇게 나와. 정철. 우리말의 묘미가 아름답게 썼잖아. 실제로는 과격한 사람이야. 과격한 사람.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내가 얘기할게. 임금님 새 책방 하자니까요. 야 너 장난. 너 고향 갔다 와. 그래서 자기 먼저 얘기했다가. 미움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불러드리고 이런 애야. 애증관계지. 선조랑. 그런데 마지막에. 선조. 신의주로 도망갈 때 따라가요. 따라가요. 호탕하다. 호탕하니까 호탕한 성격도 나온다라는 거. 자 갑니다. 출발. 평구역 양주. 우리나라 평구역. 야 이거. 야 이거. 말이다 말. 이거 홀스야 홀스. 홀스야. 말이 그 언어가 아니야 언어. 왜 말을 갈지. 역관에서 말 가는 거 알지 얘들아. 역관에서 말 가는 거 알지. 말이 지치니까. 말을 가라. 흑슈 여자로 돌아드니. 섬강. 원주 섬강은 어디메요. 티약은 치약은 여기로 다. 자문자답. 자문자답 문답법이라고 한다. 지가 묻고 지가 대피했으니까 문답법. 지금 한 거는 견문이야 감상이야. 평구역 흑슈 섬강 티약은. 견문 감상도 아니고 여정이지요. 내가 아까 여정 견문 감상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여정입니다. 움직였으니까. 됐니. 됐고. 자 그 다음. 봐봐. 이만큼이. 이만큼이 어디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그냥. 생략법 비합법이겠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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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서사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어디 나오는 거야. 소영강 나오는 거야. 소영강 춘천. 소영에서 뭐 봤다. 날이는 물이. 소영강 내리는 물이 어디로 가니. 한양으로 가겠지. 한양이란 말이 없다. 어디가 어디냐. 이게 한양으로 착각해야 돼. 어디 가겠어 한양 가겠지. 한양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한양은 어디야. 임금이겠지. 임금 생각하는 건 무슨 말이야. 영군 지정이지. 한양이 보인 건 아니야. 고신 거국의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생각하는 고신 거국의 충성이야 충성 충. 백발 백발 박수 치자. 이 백발로 또 시험문제 짜증이 뭐냐면 백발은 흰머리 흰머리는 근심과 걱정을 속성을 갖고 있지요. 그거는 임금을 떠나는 착잡한 마음이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인 거야. 그런데 백발 하면 원래 뭐가 많이 나오지 고전시조에서 탈로가 뭐야.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가 나오지. 웃타게 탈로가라고 하니. 늙음을 막으려고 왼손에 막대를 듣고 오른손에 가시를 들었지만 그놈이 어느새 뒤로 돌아가지고 내 머리에 왔다.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있지. 있지. 이 백발은 탈로가야 아니야. 아닌 거야. 같은 백발이라고 해도 탈로가 나오는 그 백발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같은 백발이라도 얘는 근심 걱정인데 그건 나라를 근심 걱정하는 거지. 늙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니까 탈로, 웃타게 탈로가 나왔을 때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쩨쩨한 문제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소영아 끝났어 이제. 동주, 동주 간다. 동주 철원. 그래서 밤을 세워. 밤을 세운 건 왜 그래? 밤을 세운 건 전전반칙이라고 하지. 야, 선생님 어제. 반개우사와 북관정에 올랐지. 그럼 간 곳이야, 본 곳이야 이거. 간 곳이야 올랐으니까. 여정. 이 정자는 정자다, 정자. 삼각상 제1봉이 하마턴 베리로다. 하마턴 베리로다. 봤어 안 봤어? 본 것은 아님 상상. 이걸 구분한. 물론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 쨍쨍한 거예요. 쨍쨍한 겁니다. 본 것 간 거. 쨍쨍한 겁니다. 삼각상은 임금이 계신 곳입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상상으로 보일 것 같구나. 연군 지정. 됐죠? 그럼 어디야? 동주야 지금. 또 하나 두 개 보죠. 북관정 한 번 가고요. 동주에서 북관정 가고. 동주에서 궁항 대궐터 갑니다. 철원에서 두 개 봐요. 지금 철원에서 두 개 봅니다. 여기. 보이니? 여기. 동주. 동주 철원에서 두 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예요. 동주, 북관정, 궁항. 궁항이 누구야? 궁예의 왕. 궁왕. 궁예왕. 대궐터. 지금 사라졌어. 오자 까마귀 까치가 지적여. 그럼 까마귀 까치는 뭐랑 똑같니? 얘들아. 맥수지탄의 보리 맥하고 똑같은 거죠. 궁궐에 원래는 보리가 있거나 까마귀 까치만 셋대가 있다는 건 망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맥수지탄의 보리와 까마귀 까치가 같은 역할인 거야. 그래서 뭐다? 지지개니는 청각적 소리가 들리겠지. 그럼 얘네들은 즐거워서 지지개는 거야. 쓸쓸함이야. 쓸쓸함, 적막함, 무상감의 청각이 들려야 되는 거야. 까, 까,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지. 기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 무상감 갑니다. 천고의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라고 물어봤지. 아느냐, 모르느냐야. 자, 이거 평서형 종결어미야, 의문형 종결어미야? 의문형 종결어미로 화자가 오작하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천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화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다는 다라고 평서형 종결어미가 아닌 거야. 의문형 종결어미인 거야. 그리고 화자가 오작한테 물어봤지. 사람처럼 물어봤지? 그래서 의문법인 거야. 사람이 물어봤잖아. 그래서 의문법이라고 잘 몰라. 왜 의문법이야? 화자가 물어봤으니까. 누구한테? 까마귀 까치한테. 너네는 천고의 흥망을 아니? 난 아는데. 그래서 의문법인 거야. 이해 됐니? 그리고 이제 뭐 나온다? 맥수지탄, 인생무상. 자, 맥수지탄 뭐라고요? 나라 망했을 때 한 거. 자, 인생무상 간다. 얘들아, 무상감이 뭐야, 무상감이? 무상감은 인생무상인데, 인생무상은 좋았다가 확 안 좋아지는 거야. 좋았다가 확 안 좋아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무상감은, 무상감의 정답의 근거는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두 개가 있어야 돼. 무상감을 느낄 때는 좋았던 적과 안 좋았던 적이 있어야 무상감이고, 좋았던 적이 없고, 그냥 안 좋으면, 걔는 허무함이야. 무상감과 허무함을 구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무상감은 언제가 좋아? 그럼 여기 언제가 좋은 거야? 궁궐, 궁왕, 대궐, 터가 좋았던 때인 거야. 오작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무상감인 거야. 근데 이걸 애들이 허무함이다 라고 하면 조금 개념이 다른 거야. 자, 무상감은 뭐라고요? 좋았을 때가 있어야지 무상감을 느끼는 겁니다. 좋았던 적이 없는데 무상감은 어떻게 느껴? 무상감 왜 왔니? 무상감 개념은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무상감의 근거는 두 개입니다.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계시조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연계시조가 뭐야? 뭐의 연계시조야? 맥수지탄의 연계시조. 그래서 내가 선생님 뭐랬어? 옛날에? 야, 너희 내신 잘하려면 야, 너도 시조 잘할 수 있어. 그거 봤니? 안 봤니? 너. 자, 얘들아. 이거 아니면 연계시조 해야 됩니다. 이거 연계시조는요. 고1, 고2, 고3 내내 괴롭혀요. 내신에서. 시조 내가 분명하라고 빨리 얘기했어. 필수시조, 필수현대시, 필수가사들은 고1, 고2, 고3 내내 국어 내신을 괴롭혀요. 시험 범위에 외웠는데 틀려와요. 연계시조 몰라가지고. 갑니다. 여기 맥수지탄의 연계시조는 이거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하더니 이런 거. 500년 도읍지 어디야? 고려를 말로 돌아왔더니 잊길 수 없겠어. 조선건국의 정당성이나 조선건국의 무상함 얘기할 때 나오는 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하더니 뭐 이런 것들. 자연은 유구, 무한하나. 인간은 유한한 것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 최초로다. 고구려의 궁궐이 만월대였어. 고구려가 추초야. 가을 초래. 지금은 간단히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이 시조를 다시 연계로 또 배울 겁니다. 시조 하나당 1분이면 돼. 그런데 그걸 아느냐와 모르냐는 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인교 날인물이 자화동에 흘러들어. 고려시대 때 흘렀던 물이 조선시대에 흘러들어. 고려 망했던. 선인교는 고려 때. 자화동은 조선 때 흘러들었다. 고려가 조선으로 연계됐다. 고려 망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얘는 궁왕은 고려 아니야. 고려 이전의 왕이야. 이때는 고려하고. 다 조선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나가 딴 거 나오겠지. 1, 2, 3, 4, 5가 맥수지탄. 하나는 이상한 거 나오겠지.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거 음운형어입니다 이거. 다 평소형 아닙니다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봤으니까 음인법인 거고요. 안 물어보면 음인법이 안 돼. 천고흥망을. 자 회양 이제 마지막. 서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본사니까. 서사까지 하고 또 쉬어야겠죠. 여기까지 서사입니다. 서사의 마지막 회양 갑니다. 회양. 강원도 북부에 위치하는 지명인데. 내 일홈이. 이름이. 이름. 네이밍이. 마침 같으시고. 뭐랑. 중국. 회양. 지방과. 마침 같구나. 중국 회양에서는 급당위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중국 한무제 때. 이거 도저히 언제 한무제는 옛날 고대야. 중국 고대. 고대. 사람 회양의 태수가 되어가지고. 잘 다녔다. 선취했다. 올바로 선취했다라는 거. 급당유. 풍채를 고쳐하니 볼게이고. 급당유의 풍채를 내가 고쳐하니 볼게. 고쳐보고 싶구나. 급장유의 고사를 연상했습니다. 이런 고사를 연상했습니다. 이런 고사를 뭐라고 하죠. 이런 고사를.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속담. 격언. 고사. 한자성어는 다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다 한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내신 선생님이 뭐한다. 용어를 바꾼다. 우린 고사를 연상했다고 하는데. 너희 선생님이 관습적 표현이다. 하면 또. 얜 또 뭐예요. 이러면 틀려오는 거야. 고사. 격언. 속담. 한자성어. 관습적은 표현이다. 관용어. 말로 해서 미안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를 이용해서. 뭐다. 내가 그렇게 선정의 포부가 드러났다. 선정해야 돼. 선정. 올바른 정치해야 돼. 선정.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자 서사 정리. 다시 기억할 수 있겠니. 자 노트 끝내시고요. 자 지금 서사 배운 거를 노트나 빈백지에 적고 잠깐 쉬었다가 본사 1 들어가도 할 테니까.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려고 빽빽이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